뒤에 씻고 오케이 매칭을 계속 안하고 있네 아 맞나 그래도 중간에 나가 중간에 나가버린다 그래서 안한다 그래서 너 포크를 원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want a fork? 이거 말고 이걸로 하자 오케이 그래서 Do you want a fork? Do you want a fork? 하면 되겠구요 그래서 원투부터 살펴보자 원투들의 뜻은 Do you want a fork? 무슨 시구? 이거 짝대기 꺼? 응? 아니 안 꺼도 돼 응 이건 무슨 시구? 하다시구 하다시구 이 짝대기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로 선생님이나 표시해 놓은거야 오케이 원투나 원하다고 하다시구 우는 아래 뭐가 숨어있구? Do 하다시 안에는 Do가 숨어있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You want는 무슨 뜻이에요? 여기서 너는 원한다인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원하니? 라고 읽는 말이니까 이중에 숨어있던 Do 을 여기다 이렇게 합쳐 놓으면 여기 합쳐 놓으면 여기 합쳐 놓으면 무슨 뜻이 된다? 너는 원하니? 라고 읽어줘 오케이 그래서 너 포크를 원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want a fork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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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원하니까 뭐라 그래요? Do I do Yes I do Yes I do 그러면 Do는 하다시 대신 왔는데요 여기에 Do는 뭐 대신 왔나요? 하다시 Do you want a fork? 라고 물었죠? 저가 원하니까 Yes I want a fork I want a fork 너무 비니까 그냥 쓰려서 뭐 하다시 Do 로 대신하는 거에요 Yes I do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want a knife? Do you want a knife? 나이프 쓰기 조심해야 되는데 K N N I P F E 그렇죠 K가 소리 안 나요 Do you want a knife? Do you want a knife? 저 큰 나이프가 아니고 그렇죠 나이프에요 그 나이프가 아니고 그래서 그래 나는 칼을 원해 Yes I do I want a knife 그렇죠 Yes I do I want a knife Yes I do I want a knife 오케이 Do you want a knife? 네 Yes I want a knife 칼을 원한다 칼을 원하는다 칼을 원하는다 Want a knife 대신 왔습니다 Yes I do I want a knife 계속해서 넌 접시를 원하니? Do you want a plate? 그렇지 Do you want a plat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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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했더니 No I don't I want a ball 옳지 No I don't I want a ball No I don't I want a ball No I don't 여기는 뭐가 생겼었냐 No I don't Want a plate No I don't No I don't want a plate 접시를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볼이다 접시가 아니고 그릇을 원하네요 No I don't No I don't I want a bowl 그래서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릇은 볼이죠 볼 볼 볼 볼 볼 볼 볼 볼 오케이 다음 에이트 볼 볼 벌 밥 4그릇이나 먹었대요 와우 그냥 계속해서 그렇죠 크나이프가 아니고 해서 This knife is good for cutting fruit 응 Cutting fruit This knife is good for cutting fruit 오케이 그 다음 Want Want 그렇죠 무슨 시니까 하나씩 안에 두가 숨어있다가 내가 만약에 선불을 원하지 않는다면 I don't want 이래서 원하지 않는다가 너는 원하니? 라고 묻고 싶으면 I want 너는 원하니?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ant a present on your birthday? 오케이 오케이 계속 I I cut my steak I cut my steak with a knife and pork 그렇죠 I cut my steak with a knife and pork 오케이 오케이 참고로 요거는 뭐라고 읽고 pork 라고 읽고 돼지고기란 뜻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pork 하고 pork은 다르죠 오케이 그 다음 plate 그렇죠 A 아 a a slice of apple pie was on the plate 오케이 그 다음에 Spoon 스푼에서 조사기 스푼 습스푼 유즈 습스푼 습스푼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